신문 아니다. 신문이네. 세문이었잖아. 백판도 우리랑 다르잖아. 대박이다. 대박이네. 제작하시기 확실한거에요. 그 네일이 비싼거에요. 그 네일만 10만원씩. 야... 천재신데요? 이거요. 꼭 저거 같아요. 천재형. 찜질방. 아직 더워서 못자요. 아니 여기 화장실도 찜질방 같이 문을 해놓으셔가지고 이거는 옷장이잖아. 너무 잘해놨어. 화장실 안놨어요 일부러. 와 너무 잘해놨다. 대박이야. 엄청 넓어. 여기는 그냥 일반 싱크대처럼 해놨잖아. 오우. 싱크대 봐. 화장실도 크겠다. 봐봐 열어봐. 화장실은 아니고. 화장실은? 화장실은? 화장실 안놨어. 화장실 안놨어. 왜 끝났어. 근데 왜 화장실은 없어요? 일부러 사무실만 뒀어요. 화장실 안놨어요. 그러면 쉬야는 어떻게 해요? 화장실 정신에. 아니 아니 아니. 급하시면. 이리 이리 형이 갖고 다니는데. 갖고 다니고 호텔포트 갖고 다녀요? 사용을 안해요. 안하거든요. 개그. 남자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나이가 먹으면 아무것도 안 돼. 너무 다닌다. 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달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충주요. 충주요? 저 충주인데. 충주. 너무 많았다. 저 친구가 충주로. 저는 원주. 충주 유명한데요. 충주 어디신데요? 충주 요즘 치면 물안개 펜션 치면 노지 있는 데 있죠. 물안개 펜션이요? 탕검대요. 탕검대요? 네. 아라. 노지. 노지. 탕수지. 알아요. 고. 고.